미스토건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페어리 테일에서 신비롭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감과 지구의 땅과 에도라스, 두 평행 세계와의 깊은 연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페어리 테일 길드의 일원인 미스토건은 처음에는 비밀에 쌓여 있으며 종종 붕대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길드 동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은 그 주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그를 길드에서 가장 잡기 힘든 구성원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의 내성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스토건은 강력한 마법사로 다양한 형태의 마법을 수행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환상을 조작하고 강력한 장벽을 만드는 능력을 포함한 마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술 세트는 그를 길드 내에서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종종 친구들과 그들의 집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미스토건의 배경 이야기는 그의 캐릭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평행세계 에드라스의 왕자 제랄 페르난데스로 밝혀지며 아버지인 파우스트 왕이 에드라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의 마법력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로 도망친 인물입니다. 지구의 동료와는 달리 주요 적대자가 되는 미스토건은 정의감과 두 세계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이중성은 그의 캐릭터의 복잡성을 더해주며 그는 왕자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페어리 테일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이 두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은 그의 내적 갈등과 인물의 깊이를 드러내며 두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의 결단력을 강조합니다. 페어리 테일에서 미스토건의 여정은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모습으로도 특징 지어집니다. 그의 동료 드래곤 슬레이어인 웬디 마벨과의 유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공유된 과거에서 미스토건은 웬디를 구해 그녀를 지구의 땅으로 데려왔고 사실상 그녀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후반부에서 그들의 재회는 그의 보호본능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호본능은 그가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는 전체 페어리 테일 길드로 확장됩니다. 그의 고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스토건의 행동은 항상 친구들에 대한 깊은 충성과 그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미스토건의 캐릭터 발전은 에도라스 아크에서 절정에 이르며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두 세계 간의 추가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도라스의 마법을 봉인하는 막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이타적이고 용감한 행동은 평화에 대한 그의 헌신과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스토건의 신비롭고 침묵적인 인물에서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두 세계의 균형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의 여정은 그의 성장과 인물의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희생, 정체성, 그리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한 것으로 그를 페어리 테일 시리즈 내에서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만들어줍니다.